네 오늘 오랜만에 강남에 이렇게 아침부터 왔는데요 열린민주당 관훈토론회 열린관훈토론회에 패널이 돼서 11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1층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토론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어떠셨는지요? 마지막에 1분 질문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퀴즈처럼 하고 순발력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긴 답변도 잘하지만 짧은 답변도 잘하지 않았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오늘 좀 괜찮아졌어요? 성수대로 지금까지 전체적인 판세가 제가 늦게 출발을 해서 좀 불리했는데 오늘 토론 결과는 봤더니 6대 4로 김진혜 후보가 유리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으로 6대 4로 제가 유리했습니다 근거는 근거는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김진혜 의원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는데 김진혜 의원님은 이번에는 서울시장 후보가 안 돼도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 내 밥벌이 때문에 아니 안 되게 되면 안 되게 되면 그냥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열린민주당 전력으로서는 너무 아깝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깝다 네 그리고 결국 깔때기를 또 아니 한 사람이 뛰는 것보다 두 사람이 뛰는 것보다 각자 뛰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렇죠 이게 덧셈 명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첫 정견발표였다 김진혜 의원님들로 양보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제1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하다가 억울하게 아웃됐잖아요 그리고 김진혜 의원님은 출마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밑에서만 만지작거렸고 저는 뛰어들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준비하는데 자꾸 전문가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문가는 국장들이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수대로가 날 밀어주면 무조건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수대로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슈퍼챗 슈퍼챗 싸주세요 성수대로에 슈퍼챗 슈퍼챗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만족스러우셨어요? 아니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앞에 우리 패널들께서 질문 여러 개 해주실 줄 알았는데 질문을 또 한 가지씩만 하다 보니까 답변이 좀 누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박감이 좀 떨어졌는데 그럼 애초에 룰을 제대로 잘 짰어야지 그거는 여기서 짠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어쩔 수 없었고 근데 한 세 개 정도 질문을 하실 줄 알았더니 계속 하나씩만 해서 아 좀 막 걱정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내가 끼어들어야겠구나 그래서 그나마 조금 마지막에 좀 긴장감이 좀 있지 않았나 네 알겠습니다 자평을 합니다 박시영TV에 저는 언제 출연할 수 있는 건가요? 나올 생각 있습니까? 당연하죠 아 성수대로 같이 방송합니까? 네 뭐 같이 방송할 수도 있고 제가 출연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어떠셨어요? 오늘 토론이 룰을 잘 몰랐어요 전 두 시간 하는 줄 알고 질문 세 개를 가져왔는데 답변 시간 5분이다 보니까 아주 뻔한 질문 하나만 드리고 그 다음에 민감한 질문이 두 개 더 있었거든요 다음 기회가 되면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욕을 안 먹는 그런 질문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고 가늘게 오래 가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성수형 반대로만 살면 저처럼 갈 수 있어요 성수형처럼 하면 안 돼 오늘 어떠셨어요? 방송 뭐 제가 오늘 여기서 밥벌이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뭐 이게 룰에 대한 인지가 사전에 조금 부족해가지고 아니 룰을 알았지만 5분 내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갖다가 던질 수 있는 건지 본인들이 답변을 짧게 해야 되는데 아 좋다 그러면서 그냥 5분 내에 다 잡아먹고 중간에 거기다 치고 들어가면 우리는 또 말 자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댓글에서 폭발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문의 현답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분 후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댓글을 쭉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봉도사가 질문과 상관없는 답을 자꾸 한다 이런 지적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섭취해서 봤고 아무튼 뭐 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님 화이팅! 오늘 관을 토론회 참석을 했습니다 진짜 질문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한 4개 정도는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 때를 써서 한 2개밖에 질문을 못해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늘 질문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날카로운 질문을 제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은 후보를 열린민주당에서 잘 선택하길 바라고 그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불을 붙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잘 지켜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에 잘 참가를 해서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성수대로 되겠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늘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일 그래도 질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셨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데려다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수대로님께서 성수대로인가? 이름이 김성수대로 김성수대로? 미국자인가 이름이? 유튜브 광고해 주는 거예요 지금